저는 북촌에 사메소주가 양조장에 와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향이 그냥 예술입니다 진짜로. 여기 왜 제가 그동안에 이 북촌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홍신혜 선생님 와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그 얼굴이 약간 배그레 하시고 지금 저희가 정말 좋은 술을 먹고 왔거든요. 어떠셨어요 선생님? 아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제가 마신 술도 여기 다 있네요. 삼해소주 기주 근데 저는 삼해소주는 좀 먹어봤고 그리고 지금 오늘 기주는 처음 먹었는데 향에 일단 반했습니다. 그리고 향이 입안 가득해서 이 아래 바닥까지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술이 있었구나 싶었어요. 선생님 베스트는? 아 저는 국화 재무주 국화요? 선생님 국화가 제일.. 저는 뭐.. 귀주가 저는 궁금합니다. 대표님 뭘 좋아하세요? 저는 상황 전 이렇게 다 다릅니다. 네 다 다릅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 다르죠. 근데 그 좋은 술들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세바스찬 셰프님 컴히어 네 도와주세요. 거기서 셰프님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아 저는? 네. 그.. 고 뭐.. 뭐지? 어허허허 나고 동주네 그.. 뭐야 그.. 고요 고 저항버섯이요 어느새요? 이게.. 딱 그.. 깊이가 딱 좋아. 나하고 나하고 모기하고 맞아. 특히 잘 나왔어요. 이번에 네. 맞아요? 하.. 한 시 다 좋은데? 그냥 이런.. 눈빛을 막.. 하나 뽑으라고 하면.. 끝났네. 네. 그래요? 네. 딴 건 또.. 딴 건 또 당연히.. 그.. 뭐지? 귀주 귀주 자 독소 독소가 다 좋아요. 귀주 미쳤어요. 너무 좋아요. 뭐.. 끝났는지 알았어요. 음.. 어.. 여기 추천? 여기요? 네. 저는 한.. 2주에 한번씩 올 것 같습니다. 정말.. 언제든 열려있다고 하니까 매일은 뭐 와. 언제든 오십시오 매일도 못 오니까 네 매일 오고 싶지만 진짜 여기는 매일 오고 싶은 정도로 정말 술이 뭐야 대박.. 7005009 저희가 목요일마다 시음회를 해요. 아 목요일마다? 몇시예요? 참가비도 없고, 그냥 안주 하나씩 다 들고 오면 돼. 참가비가 없잖아요. 그게 조금 한 마리 들고 오고, 어떤 분들은 막 엄청난 거 들고 오니까. 모로일 날 안주 들고 오는 거 너무 좋다. 아까 예약 있으시잖아요. 그럼요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. 네, 웨이시고. 저기 취객이 한 분 지나가시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시네요. 하하하하. 지금 몇 시야? 아, 5시인데 좀 취했습니다. 네. 네, 좀 취했는데 뭐 괜찮으시네요. 하객님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죄송하지만 셀카 한 잔. 아니, 대빈. 셀카 한 장 찍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, 저, 화장실 앞에 있는. 어, 저기, 홍 씨가 이렇게 우리를 가리고 지났는데 여기가 뭐가 좋았냐면, 딱 우리밖에 없다. 우리가 이 집 술을 완전히 그냥 짝쓸이 했다고. 네. 그래서 좋았습니다. 네, 완전 점령. 그게 완전 대박인데 화면 오늘 왔다가 제일 뭐가 좋았어요? 안 돼. 뭐가 좋았나? 제일 좋았던 거. 아니, 미리 등으로 같이 앉아있었으니까 제일 좋았던 거. 아니, 그러니까 술 제일 좋았던 거. 술? 네. 아, 귀주가 아니라. 귀주요? 화백이 귀주. 귀주로 귀착된다. 귀주로 귀착된다? 물론 이 전통주의 술도가가. 망해요? 귀주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,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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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화장실, 화장실 분 나오셔야 되는데. 화장실 가신 분 오래 걸리시네요. 나왔다. 자, 이제 마지막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. 그분이, 자. 네. 네, 접니다. 네.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. 대표님. 네.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오늘요? 네. 다 좋았네. 뭐가 어떤가요? 베스트 베스트. 아, 술이요? 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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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얼굴 안 나와. 아, 술이요? 좋은데요? 가격으로 따지지 말고. 아니, 진심으로.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은 술들을 뭐 그 귤 발효한 것도 또 캠벨포도 발효하고. 그런 것도 그렇고, 상황 버터트라는 것도 그렇고, 귀주도 그렇고, 사메소주도 그렇고, 그 수많은 술, 좋은 술들을 다 먹었는데, 거기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증류주. 정말 저를 두 번 주기는. 증류주 중에서는. 아, 그리고 딱 진짜 얘는 하나 오늘 섰으면 좋겠다. 진짜 만들 잘해. 아, 저는 다 좋았는데. 다 빨리 좀 골라요. 아니, 저는 잊지 마세요. 원래. 아까 우리 김색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오도주. 저는 부스 높은 거. 그럼 귀주? 저는 귀주죠. 귀주가 최고입니다. 귀주로 귀착됐습니다. 네, 자, 귀주 쌍딱딱. 아니요, 그래. 많이 더 기다려주세요. MBC 기상캐스터 전 이귀주 씨한테 꼭 이귀주. 친한 동생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소화 한번. 자, 여러분. 3회 소수가로 놀러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십니까